안녕하세요. 라스트의 SV팀입니다. 지금 방금 마지막 녹화를 마치고 왔는데요. 도핑과의 흔적을 봐야 합니다. 오늘 딱 보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라스트니까요. 더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. 많은 시간과 상봉을 했을지 또 창원을 어떤 모습인지 많이 지켜봐주세요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오즈라이크도 사랑해주세요. 오즈라이크도 사랑해주세요. 나는 킬러다 돼요. 오즈라이크도 사랑해주세요.